우리 유진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? 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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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집불통 그렇지 물론 거기에 누클리어맨 과거도 있어 하지만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없을까? 원래 천재들이 좀 이래요 겸손하면서 공 못 쓰는 거보단 낫잖아요 안 그래? 네, 하게 할게 자, 마지막에 우리 리안의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? 있을리가 없죠 지 얼굴이 도화진 점 눈에 딱지 달고 다녀요 싸가지가 없죠 그래, 그럼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점은? 그거 있을 수가 있나? 없죠 아, 그거는 그냥 안 좋은 거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